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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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휴. 오늘은 치킨이다! 중국인도 있네? 어째. 어쨌든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데.. 내가 보킨치에서 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늘은 내가 치킨! 오오오오오오오오! 아잉. 그럼 나도 뛰어내려야겠구만! 간다아아악! 으아아아아아 좋았어 나도 이 리아 말처럼 이 섬에 떨어져서 100명에서 생존하면 된다는 거지 빨리 내려가서 빨리 템을 먹어야겠구만 좋았어 저어기 조용한 집에 가서 일단 생존을 목표로 한다 사람 없는 곳으로 가서 템을 몰래 보고 먹어야겠어 저기 하얀 집이 좋겠구만 좋았어 하얀 집으로 가자 저기 저기 사람 많은 저런 집에 가면은 어? 분명히 어이없이 죽을거라고 조용한 데 가서 템을 몰래 먹어야겠구만 생존의 법칙이지 어이 좋았어 으음 여긴 사람이 없는 것 같지? 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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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이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우리 템을 미리 먹었구만 어 빨리 도망가야 돼 이거 난 템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어허허허허허허 도망아 빨리 아니.. 나도 집에 들어가서 템을 먹어야 돼! 총은.. 총..총이 필요해 총이 필요해 이..총알.. 아니..총알이 있으면 안되는데 아니..총알 말고.. 템이 필요한데 말이야.. 어? 후라이팬? 아이..후라이팬은 진짜 안될텐데 다른 사람들 다 총 들고 다니는데 나 후라이팬으로 싸우란 말이야? 아니 정말 어이없는 게임이로구만 어? 좋았어.. 이 집에 가서 총을 먹으면 되지 뭐 어? 어..아무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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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 들어와! 어! 들어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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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춰! 건방지 녀석! 바아! 야! 야 후라이팬 생각보다 엄청 센데? 니 사람..텔미.. 선글라스 하나 있네! 선글라스 껴야겠다! 어! 선글라스 하나밖에 없어! 어? 음 좋았고! 자! 이제 나도 이 집을 털어볼까? 어..여긴 상자가 없나? 2층에 있나? 템이? 오오오! 여기.. 어..템이 있구만? 음.. 좋아좋아좋아! 헬멧! 헬멧도 끼고? 헬멧 끼고.. 1렙 가빠해! 1렙 헬멧! 아..이런걸로는 이길 수 없을텐데.. 일단은 그래도.. 총이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볼까? 자..오.. 4배율에 8배율에.. 오! 대용량 탄창까지? 음..좋아좋아.. 자 여기다가 이제 배율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 4배율을 끼고.. 적등한 거리가 좋겠죠? 그 다음에 반동도 끼고? 음..좋습니다.. 레드도트도 한번 껴볼까요? 오케이 좋아.. 레드도트도 한번 껴보자.. 레드도트는 어떤 기분이 일러나? 오! 오..이런식으로.. 레이저가 나가는거구만? 오.. 딴거 딴거 딴거.. 4배율이 낮겠습니다.. 4배율을 끼는게 낫겠습니다.. 오케이.. 자 껴보자.. 오오! 이게 적당하겠구만.. 자 내려가볼까나.. 어.. 갑옷도 꼈겠다.. 음.. 너무.. 좋구만.. 후하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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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가자.. 음.. 주위에서 적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휴.. 어디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어휴..뭐야.. 저 숲 안에 사람이 누워있는거 같은데요? 오오.. 이 녀석.. 이 녀석.. 오! 사람을 죽였다! 오.. 이 사람.. 조직총을 들고 있었구만? 좋았어? 저격총에다가 아까 먹었던 8배율을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 오오오오.. 저격총 완전 좋아.. 자 가자.. 어휴.. 어.. 개이덱.. 이런 개이덱이? 차가 있었네? 이 차를 타고.. 오케이.. 자기장 안쪽으로 가자.. 자기장이 오면은 죽는다고 했으니까.. 자 이 차를.. 쭉.. 잠깐만요.. 어휴.. 저와 팀을 먹어주시면 저를 마음대로 하게 해드릴게요.. 어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어떻게 당신의 팀을 받아주지? 저는 아무것도 없는.. 핀털털이랍니다.. 음.. 아 그래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 팀 먹는 게 낫겠지? 음.. 그러면은! 나랑 팀을 하고 싶다면 춤을 추.. 추.. 추도록 해라.. 구애의 춤을 춰라.. 아휴.. 저는.. 그런 거 못 추고 걸려.. 하하하하.. 구애의 춤을 뭐 추겠다는 거야? 이 총을 쏴버려야겠구만? 어? 아휴.. 빨리 춰.. 빨리 춰! 아휴.. 세상에.. 뭐가.. 도우명인데.. 도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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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타! 팀을 하도록 하지.. 감사합니다.. 다 탔다.. 오케이.. 자아.. 그러면은 니가 운전하도록 해라.. 저 앞에 있는 집을 털자.. 우리 파밍하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아.. 아 내가 파밍하고 올테니까 여기서 지키고 있어.. 알겠어? 알겠습니다.. 지키고 있어.. 오케이.. 자.. 빨리 파밍해볼까.. 자.. 빨리 탭을 먹어야 되는데.. 어휴.. 상자이.. 이미 누가 먹었던 곳이구만? 빨리 가야겠다.. 딴 데로.. 어휴.. 뭐야.. 어휴.. 야아.. 너.. 설마.. 하하하.. 야 몰라.. 죽겠지..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 어어.. 이 녀석.. 어어.. 차렬히 터뜨려 죽였습니다.. 이 녀석 내 차를 왜 훔쳐.. 훔쳐 닿았다고 해.. 어? 그러면 안 되지.. 음.. 자.. 차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빨리.. 여기 자기장 한쪽으로 빨리 걸어가야겠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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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뭐야.. 그럼 사람이 있잖아?! 5 yew 저긴 둘이 팀인가봐 아 근데.. 있잖아요 아까 그 비행기에 그 대머리 아저씨 봤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얼굴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이유를 안 간다니까 우리 세상에 탈모도 게임을 하나요? 아 저기 대머리 아저씨가 누구길래 저렇게 욕을 하는거지? 딩게임이 뭐 잉녀맨인가.. 아 진짜 닉게임도.. 아 보고 진짜 웃었잖아요 어이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야 집에서 분명히 머리도 안 감고 한 일주일째 안 씻고 게임하고 있을걸 이 녀석들이 내 뒷담을 타고 있었잖아 내 주류탄을 받아라 내 주류탄을 받아라 내 욕을 하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좋았어 두 마리 쳤지 어이 뭐야 저기 앞에 뭐가 이렇게 비.. 뭐 연기가 나지? 잠깐만 저건 보급풍? 저금이다 보금 저금이다 보금 어이 저기 안에는 되게 좋은게 있다고 했는데 좋았어 몰래 살금살금 다가가서 뚝배기를 깨자 총을 쏘면 위치가 들킬 수도 있으니까 살금 살금 어 보금 1등이다 1등 저 보급안에는 뭐가 있을러나 으응 저기요 어?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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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아니 이럴수가 3렙 가빠해 어? 3렙 투구에다가 어? 총도 있네 길슈트까지 야 이거 너무 좋은걸 어 템 먹자 템 먹자 어 MK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음 가방을 일단 먼저 끼고 가방끼고 그 다음에 갑바도 끼자 갑바도 끼고 갑바 벗어 투구 끼고 야 이거 엄청 단단해졌잖아 잠깐만 이건 뭐지? 어? 이건 신호탄? 신호를 보내면은 보급품이 떨어진다던데 한번 보내볼까 빵 음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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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보급품이 떨어지면은 위치가 되길 수 있으니까 좀 숨어 있어야겠다 저 안에서 어떤 템이 나오려나 정말 기대되는걸 오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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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어 에딥에다가 어 총알에다가 어 가방도 있고 구급상자 오케이이득 자 이제 한 인원이 10명도 남은거 같습니다 빨리 저기 자기장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 싸워야겠다 음 음 어 이 근처에 사람이 있을거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 저기서 발소리기가 난다 어이 초반엔 아래를 쏘던 그 파란머리 아저씨 아냐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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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잘 만났다아 Cartogun 2 Cartogun 2 cartogun 2 뿌어악우으으으으으으으앙 어 어 어 어 뭐야 어딨어 뿌어악우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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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핳 으으흐핳하핳하핳 오케이이 잡았구만 아니 이거 1등 됐잖아 어 어 이 치킨이다 으와아암암암암암암암암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